19만 2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사인입니다. K사인은 는 동사는 1999년 11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보안 컨텐츠 슬래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슬래시 인증 보안관리 분야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동사는 인공지능 팀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의 지속적인 개발 및 솔루션 판매로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음 통합인증 분야에서 19년의 cc common criteria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을 연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정보보안 사업을 연위 중임 대시 주요 사업 분야는 디비암호화 pki 인증 솔루션 통합인증 솔루션 부문으로 국내 디비암호화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바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코드난독화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재무 대시 pki 솔루션의 수주 부진에도 시큐어디비 및 액세스 솔루션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수주 등으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이자 및 금융자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보안 시장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보안 솔루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속기업 샌즈랩의 차세대 보안 기술이 적용된 cti 플랫폼 론칭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k사인의 시가 총액은 102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사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42위입니다 k사인의 상장 주식 수는 7,067만 1,257주입니다 k사인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사인의 퍼은 19.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7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18배 12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번지억원 64억원 9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원 60억원 59억원입니다 k사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9번지 80%이고 유보율은 973.0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5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7 더하기 0.7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9.90이며 전일 대비해서 4.68-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사인의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4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10원보다 6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0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사인의 종가는 1447원이며 주가가 k사인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